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보입니다. 한두 개 가냘 부극에 달려있는 어떤 감나무에 감이 나요. 항상하게 어떻게 가지만 남아있는 감나무의 자태가 쓸쓸하기보다는요. 마치 하나야 할 일을 다 한 듯이 한설의 어떤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또한 진실된 한 해생의 과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삶에서 보면 진실이라고 해도 그 진실을 말해서 안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어찌 보면 거짓이다라고 해도 부득이 해야 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수없이 듣기도 했고요. 또 우리 마음 깊숙이 간직이 되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기는 하지만요. 자칫 진실을 말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괴롭힘이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진실은 오히려 말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진실 또한 어찌 보면 거짓말과 같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 거짓말도 진실보다 큰 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있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어려움을 드러내다 보면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힘겨움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한편 또 좋아도 지나치게 어떤 자신의 좋음을 표현한다면요. 역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보면은요. 진실이 거짓보다 못할 때도 적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한 우리 지나친 거짓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기도 한데요. 어찌 보면 진실도 면도날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이고요. 역시 거짓 또한 신중을 기하는 삶이 우리가 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혹여 가족이나 아내가 혹은 남편이 설령 미운 짓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진정 난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이거는 뭐 당신이 어쩔 수 없어서 한 일이니까. 난 당신 비도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작은 거짓. 또한 어떤 설령 아무리 감정이 있다라고 해도 덮고 어떤 화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짓. 오히려 그런 거짓이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 생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점점 더 어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 불자님들이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86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무상계의 12연기법 가운데서요. 명색은 바로 정신과 명은 심적인 것으로 정신적 작용을 나타내고요. 또한 색은 물질적 부분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요원 중에 수상행식 4호는 바로 이름을 붙임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정신적 속성이고요. 색호는 어떤 형체가 있고 부서짐이 있고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건데 명색이 바로 뭐예요? 명색이 유깁을 만들고 명색 연 유깁 즉 유깁을 만들고요. 유깁이 바로 연촉 촉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유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신작용으로 일어난 어떤 12처 눈기코의 몸 뜻 6처와 색성량 미촉법의 6처에서 12처가 바로 움직여서 촉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촉은 이제 감촉인데요. 우리가 유깁과 안이비설신이 눈기코의 몸 뜻과 또 색성량 미촉법 소리냄새 맛 감촉법과 눈기코의 몸 뜻이 보는 마음의 어떤 시계작용 이 세 가지가 접촉하는 것에 의해 생기는 어떤 정신작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어떤 정신작용이 눈으로 빛을 본다든지 귀로 소리를 듣는다든지 코로 냄새를 맡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촉의 작용이 나아가서 다시 수의 작용을 만든다 했어요. 촉연수 촉의 인연으로 술을 만든다. 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각작용인데요. 우리가 감수한 어떤 고락, 고통과 즐거움, 또 쾌와 불유쾌, 이런 어떤 인상감각 또는 근과 경과 식이 화합한 쪽 어떤 접촉 감각에서 생기는 작용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져보고 느껴보고 하다보면 어때요? 사람도 만나보면 이 사람 좋아, 이 물건 좋아, 나 저 차 갖고 싶어, 이런 어떤 영향으로 해서 애의 작용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이래서 수연애다. 자기가 접촉해서 보니까 어때요? 사랑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애의다라고 하는 것은 욕의 유의 비유의 어떤 3회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욕의다는 것은 성욕과 정욕을 나타내고 유의다는 것은 우리가 생존 경쟁에서 어떤 살아야 되는 욕망, 생존력을 나타내고 또 비유의다는 것은 바로 그 생존을 부정하려는 욕망의 어떤 3회를 나타내고 또 우리가 욕계, 무색계의 어떤 역량이 있듯이 욕의 세계, 무색의 세계, 바로 욕심의 세계, 욕심에 대한 사랑, 또 세계, 물질에 대한 사랑, 또한 무색의 정신에 대한 어떤 사랑, 행복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3회가 있다고 했고요. 또 육경이다라고 해서 바로 소리나 냄새나 마시나 암초이나 법에 대한 어떤 사랑, 갖고 싶고, 듣고 싶고, 느끼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런 어떤 사랑, 이런 육애가 있다라고 했고요. 이런 육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즐거움을 구하고 싫거나 나쁜 것을 피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 본능적인 욕망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우리가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러면요. 바로 취함이 생기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요. 그래서 애연치다. 내가 갖고 싶고, 만지고 싶고, 추구하고 싶고 하다보면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연치다. 애는 바로 애가 인연이 되면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바로 애에 따라 일어나는 어떤 집착. 그래서 애의 어떤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번뇌의 총칭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마음, 또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형성이 되면요. 취하고 탐하는 것은 좋은데 취하게 되면 어때요? 회자정리라 만나면 헤어져야 돼요. 돈이든 어때요? 돈도 들어오면 나가야 되지 않아요? 또 어떤 어떤 목적을 이루면 놓아야 될 때가 있고요. 산을 오르게 되면 또 내려와야 되고요. 바로 취하게 되면 놔야 될 때가 있지요. 또 탐하게 되면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루었다라고 하다보면 그게 얼마 가지도 않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뭐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 하나만 생각하지만 사랑을 하게 되는 순간에 바로 보여요. 그런 기쁨이 형성이 되기도 하지만 슬픔이 같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죠.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랑하지 않게 될 때가 생기는 것이에요. 돈이 들어오면 나갈 때가 생기고요. 만나면 헤어지게 될 때가 생기고요. 우선 좋음은 나빠질 때가 생기지 않아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만큼 어때요? 나쁨이 생기죠. 기쁨 만큼 뭐예요? 슬픔이 생기고요. 그래서 취하고자 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랑이나 이런 데 대한 집착은요. 모두 고통의 원인이 됐고요. 우리는 또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게 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슬픔, 고통이 있는데 또 취하게 되면 금세 기쁨이 오지만 그 기쁨이 또 오래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취한대는 자체는 전부 고통의 원인이 되는데요. 일단 취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취, 연, 유다. 취함으로 인해서 바로 유가 생기죠. 유. 예를 들어서 어때요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요. 취하고 싶단 말이죠. 사랑에 빠지면. 집에다 놓고 싶어요. 집에다 놓다 보면 어때요? 사랑을 나누다 보면 유가 형성이 돼요. 자손이 생기지 않아요. 바로 유다. 그것을 인해서 또 뭔가는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취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때요 여러분들 돈을 취하면은요. 돈을 취한 것으로 끝나지는 않지 않아요. 돈이 생겼으니까 또 뭔가 써야 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고통이 생겼단 말이죠. 그럼 고통을 벗어나려고 뭔가 또 만들지 않아요? 그것이 일종의 유다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유다하는 것은 취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유인데 유는 바로 유정으로서의 어떤 존재 생존의 뜻이다. 유정이다 하는 것은 정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유정으로서의 존재 생존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미혹된 생존의 상태가 가지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모든 유가 또 형성이 된다. 그래서 제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그 유는 널리 제한이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다에 비유를 해서 우리는 제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에 바로 애와 애가 사랑을 하게 돼서 취함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바로 애와 취로 말미암아서 어떤 미래의 과를 형성시켜가는 그런 현재의 생을 우리는 유다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 또 만들지 않아요. 새로 뭐 사랑을 했어요. 취했어요. 새로운 어떤 유를 만들었어요. 유를 만들었으니까 그 유가 어떻게 돼요? 또 뭔가는 만들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유다 표현을 하고 제유해다 표현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어때요? 바로 성공과 실패였던 과. 성공의 과, 실패의 과. 과가 형성이 됐어요. 유여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격의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죠. 누구는 예를 들어서 40 패스했다라고 하면 사법연수원으로 갈 테고요. 떨어졌다라고 하면 마음의 번뇌로 인해서 일방회사로 취직해야 되겠다는 어떤 격의 결과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죠. 바로 과거의 인과 현재의 연으로 형성되지는 어떤 과. 어떤 원인과 연으로 형성되는 과. 그걸 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시생이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나는 어느 대학이 좋아. 어느 대학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취다라고 표현을 해요. 취. 그 다음에 가고 못 가고의 결과는 바로 우리는 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대학에 간 사람과 못 간 사람의 유는 또다시 변형을 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시시각각 인연과에 따라서 바뀌어 간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일찍 들어오신 분이 계실 테고요. 또 장례식장에 가서 밤새도록 일을 봐주고 오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아니면 늦게까지 술을 자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행을 했어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나는 오늘 장례식장 가야 돼. 나는 오늘 술 한잔 해야 돼. 나는 오늘 집 가야 돼. 이게 바로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애에서 비롯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장례식장에 가고 술을 한잔하고 아니면 일찍 들어가고 이런 것이 무엇을 취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취여란 말이죠. 취. 그러면 그 취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어요? 아침에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은 좀 아침에 버거울 테고요.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어때요? 상큼하게 또 일찍 일어나실 테고요. 장례식장 가서 또 밤을 새우고 오신 분들은 엄청 퇴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유가 또 어떠한 새로움을 만들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생이죠. 생. 그래서 유연생이라. 유연생이라. 유는 바로 다시 생을 만든다. 새로움의 어떤 역량을 만든다. 그래서 유는 생을 만드는데 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기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생기. 뭔가 형성돼서 일어나는 기운이다. 바로 미래에서의 생존을 받는 찰나. 그 생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뭔가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미래에서의 어떤 생존을 받는 찰나.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면서요. 여기에서 바로 중요에서 본유에 이르고 아직 노세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장례식장 갔다 온 사람은 피곤하시잖아요. 밤새 일을 보고 오셔서. 그러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피곤한 그 과정의 상태를 우리는 생이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기 전에 삶을 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형성이 됐을 때, 어떠한 일이 형성이 됐을 때, 그게 끝나지 않고 과정이 되는 그 경로를 우리는 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찍 들어오신 분은 하루 상큼하게 보내실 수 있고요. 그런 과정, 또 술 한잔하고 오신 분들은 피곤하게 보낼 수 있는 그 과정,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 과정의 상태를 우리는 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현재의 생에 지은 어떤 업의 결과인데, 다시 다음에 생을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모든 만물의 어떤 태연함, 출생, 생성, 또 어떤 일의 만들어짐 이걸 뜻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시 업에 대한 원인을 만들고, 또 연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났는가, 어떤 여건을 만들었는가, 내가 과거의 원인으로 해서 현재 어떤 인연으로 만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의 이관을 우리는 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은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생자 필면 반드시 죽지 않아요. 만들어진 건 또 어떻게 반드시 소멸이 되지 않아요. 또 만나면 어떻게 반드시 헤어지지 않아요. 바로 그런 어떤 과를 우리는 노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즉 생, 연, 노사다. 생은 바로 노사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또한 노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뭐를 만들어요? 우비고내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우비고내다는 것은 바로 우한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번뇌나 이런 걸 뜻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바로 늙고 죽어가는 과정에서요. 우비고내가 안 겪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생을 받은 어떤 중생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닥쳐오는 늙음과 죽음을 우리는 노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마멸되어가고 소멸되어가고 없어지는 그 자체를. 성주계공에서 괴의 식이 아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가을의 식이죠. 이것을 우리는 노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또 다음 생에 태어나서 늙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늙고 죽는 것. 우리는 뭐 이러한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의 윤회는 이렇게 12단계를 되풀이하면서 결국 최초의 무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생사윤회의 어떤 근본이 되는 무명을 끊어야 이러한 것이 없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는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었어요. 무명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행으로 됐고요. 행이 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식의 작용을 만들었어요. 눈, 코, 몸, 뜻의 식의 작용을 만들었고요. 또 식이 결국은 정신과 육신이 합해가지고 철을 만들게 되죠. 명색, 명색을 만들고 명색은 정신과 육신의 작용을 낳게 되고요. 정신과 육신의 작용은 즉 육처가 있기 때문에 12처가 있기 때문에 촉을 만들게 되고요. 촉은 또 어떤 감촉이 좋다, 어쩌다 그러면 감각으로 수, 이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 그렇죠? 이런 수가 있는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하는 애가 형성이 되고요. 또 애가 있는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취, 취하게 되죠. 취하게 되니까 바로 뭐예요? 육아 형성이 되죠. 형성이 되죠. 갖다 놨으니까 육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어떤 생이 만들어짐이 있게 되고요. 또 다른 만들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건 또다시 뭐예요? 늙고 죽는다. 즉 쇠퇴해서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냉정에 보면 우리는 무명이 없으면요. 늙고 죽음이 오지는 않아요. 무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때요? 우리는 늙고 죽음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학창시절에 저희 같은 시대는 여학생하고 만난다라고 큰일 났던 시대예요. 쪽지 하나를 줘도 떳떳하게 자기가 건네주지도 못했던 시대인데요. 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쪽지 하나 전해주고요. 그 쪽지에 대한 답 기다리느라고 잠을 못 자고 이랬던 어떤 시절에 살았는데요. 맨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타러 나가다 보면 이쁜 학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꼭 버스 타러 갈 때는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그 학생이 대략 몇 시쯤에 나오는가 시간을 봐가지고 시계도 사실 없던 시대거든요. 저는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중고시계 하나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저희 클래스에 그 중고시계라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반에 시계에 있는 학생이 불과 서너 명이나 대여섯 명, 들똥말똥했던 그런 시대인데 중고시계라도 하나 참은 대단하게 좋았던 시대예요. 그때 이제 매일 아침에 학교를 간다 해서 나가서 보면 여학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여학생에 대해서 성격이나 어떤 집안이나 이런 걸 굉장히 알면 좋은데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단지 이제 같은 시간대에 대해서 버스를 이렇게 타려고 그 보는 자체만 해도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시대였는데 또 뭐 조금 빨리도 안 나오고 일부러 그 시간 딱 맞춰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모르겠어요. 상대 여학생은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무명하기 때문에 그 여학생이 어떤지 모르고 단지 그 여학생에 대해서 몰랐지만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괜찮다, 좋다, 뭐 사귀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단지 사귀고 싶은 마음에 행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것도 행이고요. 또 큰 용기 내서 그 학생 잘 아는 친구를 통해서 쪽지를 전해주는 어떤 여건도 결국은 행이에요. 무명히 행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만나고 싶다라는 그 단순한 한 생각 때문에 행을 하게 돼요. 행을 해서 쪽지를 전하거나 아니면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커지니까 눈, 귀, 코, 혀, 몸 뜻에 시계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눈은 보고 싶고요. 귀루는 어때요? 아, 저 학생이 나한테 좀 만나준다고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소리를 듣고 싶고요. 코, 혀, 몸 뜻이 다 나를 쫓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저 학생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식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어때요?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옆에 같이 세워놓기를 바라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육처가,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의 어떤 작용이 어때요? 촉이 느껴져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촉에 대한 여건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바로 촉이 형성이 되니까 어때요? 손을 이렇게 쓱 만져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여학생 손이 심장도 떨리고 너무 좋단 말이죠. 그 촉으로 인해가지고 수가 형성이 돼요. 감수작용이 온단 말이죠. 수가 형성이 되니까 따사로움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돼요? 이 학생 나는 계속 사귀었으면 좋겠어. 너무 좋다 하는 애가 형성이 돼요. 애가 형성이 되니까 끊이지 않고 오래 사귀어야지 해가지고 오래 사귀면서 이왕이면 이 다음에 우리 아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바로 취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청혼을 해가지고 집에 앉혀놨어요. 앉혀놨으니까 뭐예요?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녀를 갖게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육아 형성이 돼요. 그 자녀가 다시 어떻게 돼요? 태어나니까 생이 되죠. 그 자녀의 생이 결국 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 역시 또한 늙고 죽음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자체가 12년 법은 바로 한 생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생에 노병사까지 나타내는 이 과정이 우리는 12년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로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질 않았으면 늙고 죽음이 없죠.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음이 있죠. 또 생이라는 것은 유의 인연으로 생겨났고요. 유는 취의 인연으로 생겨났고요. 취는 바로 사랑하는 애의 인연으로 생겨났고요. 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수의 작용으로 생겨났고요. 감수는 바로 촉의 애 인연으로 생겨났고요. 촉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인연으로 생겨났고요. 육체는 명색의 인연으로 생겨났고요. 명색이다 하는 것은 바로 식의 작용으로 인해서 생겨났고 식은 바로 행의 인연으로 생겨났고요. 행은 바로 무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유로서 우리는 생을 짓고 생으로 늙고 죽는 근심, 슬픔, 고뇌를 일으키게 됐는데요. 거꾸로 바로 늙고 죽음은 생의 인연으로 비롯해서 결국은 무명으로 인해서 형성됐다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무명멸 즉 행멸, 행멸 즉 식멸, 식멸 즉 멸, 생멸, 명색멸 즉 유김멸이다. 바로 무명을 멸하면 행이 없어지고요. 행이 멸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멸해지면 명색이 없어지고요. 명색이 멸해지면 바로 유깁이 없어지고요. 유깁이 멸하면 촉이 없어져요. 유김멸 즉 촉멸이라, 촉멸 즉 수멸이라, 수멸 즉 애멸이라, 애멸 즉 취멸이라. 그래서 촉이 멸하면 수가 없어지고, 수가 멸하면 애가 없어지고, 애가 멸하면 취가 없어지고요. 취멸 즉 유멸, 유멸 즉 생멸, 생멸 즉 노사, 우비고내멸이라 그랬어요. 취가 멸하면 유가 없어지고, 유가 멸하면 생이 없어지고, 생이 멸하면 늙고 죽는 근심, 슬픔의 고뇌가 모두 없어진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간추려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험담이다는 것은 가장 파괴적인 어떤 습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말이 깨끗하면 삶도 깨끗해지고요. 또 인간과 동물의 어떤 두드러진 차이점이다라고 할 때 바로 의사조통 능력이다라고 하는데요. 오직 우리 사람만이 어떤 복잡한 사고, 섬세한 감정, 또 철학적인 개념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선물을요. 사랑을 전하거나 어떤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거나 불의를 바로 잡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가 하면요. 서로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해줄 좋은 말이 없거든. 차라리 어때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고요. 이왕이면 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좋은 말, 힘이 되는 말, 아름다운 말들로서 여러분들 자신과 주변 가정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